자 이제 정정트러스에 대한 단위안직폭을 제기되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30도입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? 자 y a 는 e a 분의 n small n a 자 여기서 a, b 부재는 이 a, b 부재는 이 a가 적용되고 길이가 l입니다. a, c 부재는 루트 3, 2a가 주어지고요. 길이는 루트 3분의 2l입니다. n a, c 는 마이너스 사인 30도 b 마이너스 2p고요. 축렬이기합니다. n a, b 마이너스 n a, c 고사인 30도 루트 3p입니다. n 스몰 스몰 n a, c 마이너스 사인 30도 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. n a, b는 마이너스 n a, c 고사인 30도 루트 3입니다. 따라서 y, y a 는 2a 분의 1 곱하기 루트 3p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3 2a 분의 루트 3분의 2l 곱하기 마이너스 2p 곱하기 마이너스 2 는 3 2a 분의 17pm 이게 됩니다. 자 정정 트러스에 대한 단위하정부의 적용입니다. a, c, c 같이 합치면 돼요. 2부제 2부제 이걸 이런식으로 나눴을 때 n은 우리가 삼각경 맞죠? 1 루트 3 2 30도 피타고라스입니다. 따라서 y, n은 이렇게 나옵니다.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. 2022년 5월 19일 아침 6시 10분 더 베스트 5월 19일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